아 어떻게 말할까 지금 널 향한 이 맘 음 잘못 이루는 밤 포만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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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마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거야 하나 둘 셋 아야 뭐야 야 뭐야 너 뭐야 축구 선수 야 이거 뭐야 야 장난 아니야? 야 형이야 야 유진아 야 유진아 대박이다 힘 빠질 때까지 둘이 가야부해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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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아 유진아 야 유진아 야 유진아 야 유진아 26살이랑 한거야 아 쫄깃해 한유진 한유진 연수 비주얼 어떻게 너무 하고싶은데 그랬어 막상 한유진 10살 3 4 4 5 아기 한번 보여줘요 아 제발 아 제발 하지마 아 이따 할게 아 지금 3 2 1 2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아 제발 이거 하면 우리 1등 할 수 있어요 응? 자 하나 둘 셋 큐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어떻게 해야 돼? 아 이거 좀 자 그런 포즈 있잖아요 애교 포즈 약간 이런 으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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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 저거요 저거요 그 세마이네임의 제 랩 파트에 그 에이고 에휴 에휴 해형이 아 이게 내 이름은 인정이예요 육이형이 1화에 이제 귀여운 모먼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잇 잡았다 아잇 잡았다 아잇 잡았다 아 뭐하는데? 아잇 잡았다 그거 보여주세요 아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날아다니깐 아잇 잡았다 아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게 있나봐요 근데 그게 되게 아잇 잡았다 아잇 잡았다 이런 모먼트들로 이제 약간 상기시켜서 꺼내드렸어요 아잇 잡았다 뽀뽀를 안 하세요 잘 때마다 유진이 저한테 뽀뽀한 적 있으면 돼요 있어요? 예 잘 때마다 보리를 이렇게 유진이 제껍니다 있어요? 스타크리에이터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중요한 걸 이어서 물어볼게요 살펴볼게요 이 tule이 잊고 내가 여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입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뭇 시홍형 시홍형 진짜 맛있겠다 시홍형 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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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어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